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본방송 실시간용 라이브방송이고요. 또 하나는 오마이 주식용 라이브방송입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질문들, 또 시장에 관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전문가님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4분기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 2350선에 안착하나 싶었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에 밀리면서 오늘 양 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긴 연휴 끝에 시장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쉽게도 10월 첫날부터 마이너스가 나면서 좋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영향이 큰 조정을 일으켰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날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난 건 아쉽지만 조만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시장 흐름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네요. 지난주의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철도,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모두가 알고 있는 호지는 호지가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침 그 다음날 철도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섣불리 투자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도주들을 하락시 담아가는 전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난주 월요일 이후에는 철도주들이 빠지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푸른기술이 그 후에 15%가량 올랐고 비츠로시스는 17%가량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르지 못했던 게 푸른기술은 올랐다가 내려왔고요. 현대로템이 좀 못 올랐고 특수건설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해지 역할로 말씀드렸던 LIGNX1 같은 경우가 말씀드리고 바로 크게 빠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관점, 투자 관점은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주 관련돼서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던 호재가 발생하고 나서 매물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탑픽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지 역할로 방산주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최근에 2018년도 들어서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탑픽 종목으로 IQR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갖고 50% 가까운 상승이 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QR을 지금 들어가는 것도 매우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 IQR보다는 다른 좀 신규 성장했다가 조정받고 반등을 보이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으로는 오늘은 SV인베스트먼트라는 탑픽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IQR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까요?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가 실적이 또 지난 2분기에 전년 대비 3096%가 증가한 108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물론 절대치로는 영업이익이 108억 원이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또 창업 투자사들의 특정 특성상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 2주간 특별했던 이슈라면 드디어 인터넷 은행 관련된 특례법이 통과했죠. 관련돼서 IT 쪽에서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을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인터파크는 지난번에도 인터넷 은행 진출을 시도했다가 진출하지 못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터넷 은행 진출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인터파크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반등에 나선 철도주들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들 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한 수혜주를 최근 시장 트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4분기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문호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시작해보죠.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국경절 기대감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중국 최대의 황금 연휴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오늘 관련주들 화장품 주들이라든지 면세점주들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폭넓은 시각으로 이번 국경절 연휴 수혜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를 맞아서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수혜주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일단 국경절 연휴 덕분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오늘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까지는 그렇고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의견을 좀 강하게 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보이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행이라든지 호텔 면세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유아용품도 그중에 낄 수 있겠고 게임 업종 이런 업종들까지 중국 소비주에 엮여서 움직임을 보이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신규 투자 혹은 보유 중이셨는데 조정을 받았다면 보유 관점이 유효할 것 같고요. 관련돼가지고 탑빛 종목을 뽑아보자면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라면 한국 화장품의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베타 값이 매우 높습니다. 베타 값이 높다는 것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고로 해당 지수나 아니면 화장품 업종이 올라갈 때 한국 화장품이 더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진다면 더 많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화장품 업종 자체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1%라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한국 화장품 혹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지금 4분기에는 소비주가 강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주 관련돼서 화장품 내에서는 코스맥스가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10배가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류 쪽에서는 한섬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배 한세 실업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의류 쪽에서도 FNF와 힐라코리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2등주일 수도 있겠지만 한섬이나 한세 실업 아니면 대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바닷건에서 반등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호텔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실라가 전년 동기 대비 3.5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외식업 중에서 디딤이라고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이런 식당 가보셨어요? 연안식당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연안식당도 여의도 증권가에 생겼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꼬막 비빔밥 이런 거 판매하는데 굉장히 멋있고 아무튼 그쪽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종 내에서 타픽을 꼽아주신 건가요? 지금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또 의류 업종 내에서는 한섬 이런 종목들을 타픽으로 꼽아주신 건가요? 사실 타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타픽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종목 추천의 의미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종목 추천의 의미보다는 영업이익, 개선폭이, 전년 대비 큰 종목들 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는 소비주가 강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첫 종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 조금 그동안 잘 올라왔던 통신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 그리고 제약업종들이 잘 갔던 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셨던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세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끝물인 건가요? 추석 이후로 계속 빠져서 걱정이 되네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다가 녹십자 시리즈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유독 녹십자 홀딩스는 왜 지지부진할까요? 라는 질문이 연이어서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 매우 좋다라고 평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시장이라면 1등하는 업종, 2등하는 업종 혹은 상위권에 있는 주도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지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업종이 올라가면 다른 업종들은 좀 부진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특히나 오늘처럼 시장의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랐었던 제약바이오나 통신이나 이쪽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만에 혹은 지난 금요일과 오늘 만에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나 관련 주도했었던 통신 업종들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쉽게 평가 내리기는 시기 장소인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이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4분기에 좀 반등이 기대되는 IT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나 이런 섹터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나 통신이나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들이 그동안처럼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체 업종이 빠지지 않겠죠. 그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주사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자회사들보다 후행하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셀이라든지 자회사들이 올라간다면 홀딩스 같은 경우도 뒤따라서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고 마감은 또 아랫꼬리를 줄이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시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올라간 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이게 저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고 녹십자 전반적인 계열사들에 대해서 좋게 본다면 홀딩스를 오히려 접근하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는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리스크 측면에서는 현재 접근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 현재 하루 이틀 빠진 걸로는 시세가 끝이라고는 보기 어렵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죠. 제이제일리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물어봐 주셨어요. MLCC 업황이 좋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매수가는 16만 3천원이라고 하십니다. 삼성전기 확인해보니까요. 무려 몇 거래일입니까? 7 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0.7% 하락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연일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업황은 좋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금 매수를 조금 늦춰야 되는 건가요?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황당하게 느낄 때가 뭐냐면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떨어질 때죠.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이미 선반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주가가 연초 10만원대에서 16만원 이상까지 이런 크기가 큰 기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 또는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16만원대가 이제 쌍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고점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이 출해되면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은 14만원대가 그래도 지지를 해줘야 여기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4만원, 13만원대까지 깨져버리면은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대신에 이 전반적인 IT 업종의 특성상 4분기에 강세를 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13, 14만원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13만원을 이탈한다면은 물량을 좀 조절하고 줄이고 그 다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한번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13만원 이탈시 비중축소 전략이 적당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중공업을 관심종목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서경훈님 자 오늘 오후였죠. 이 셔틀탱커 두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물량을 많이 담아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종목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수에 적절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중공업도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조선주들이 조금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신규 매수라면 12만 5천원대 위에서 슬금슬금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를 노려본다면 단기적으로는 15만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17만원 정도만 잡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조선업황이 사실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12만 5천원 위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5만원, 17만원대 공략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MLCC 업황에 대한 종목 물어봐주셨습니다. 사마콘덴서 물어봐주셨어요. 네. 자 매수가가 8만 9천 3백원이라고 하시네요. 비중은 20%고 자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업황이 좋은데 역시나 하락 중이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삼성전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에 봐야 되고 이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8만원인데 8만원을 지난 금요일에 이탈하면서 금요일과 오늘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8만원을 이탈했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았겠지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좀 희망을 가져보자면 지금 가격대가 지난 5월, 6월 달에 횡보했던 가격 바로 7만원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또 8월 달에 지지해주는 수급이 들어와서 8월 달에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다시 한번 7만원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을 해주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해준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고요. 7만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비중이 20%로 많은 건 아니지만 한 5% 정도에서 10% 정도는 일단은 줄이고 추세가 사라질 때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콘덴서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 아세아 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지어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쭉쭉 주가 올라와줬는데 최근 들어서 9월 17일이었나요? 9월 중순 들어서는 아세아 제지가 연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때가 지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두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지업종. 아세아 제지를 비롯해서 제지업종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 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보유중이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아세아 제지도 사실 최근에 좀 고점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그 차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보면 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5만 2천원 구간을 찍고 조정을 받고 제지업종에 대해서는 좋겠죠. 특히나 이제 온라인 택배물량 증가라든지 그러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은 기대가 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선반영되면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뭐 신규 접근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 해보신다면은 맥시멈으로 잡고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1선이 3만 5천원 구간이니까 3만 5천원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지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된 것이 맞고 현재 어떤 업종도 지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종만 특별하게 더 올라갈 거라는 강한 보멘텀이 있단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좀 분할 매수로 천천히 담아가 보시면은 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아제지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분할 매수로 좀 천천히 매수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에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전진님의 종목인데요. 현대상선 좀 해주세요. 매수가는 5,200원에 100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최근 조선 3사가 현대상선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죠. 20척을 건조 계약을 맺으면서 목표치를 향해서 순항해 갖고 있다라는 호소식이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현대상선, 근데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상선. 일단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네. 얼마라고 하셨죠? 5,200원에 매수를 하셨죠. 5,200원이면 큰 손해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타 조선 업종 대비해서는 리스크는 좀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손실 중이라 그래서 매도할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상선은 보유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차바이오텍 물어봐 주셨어요. JYK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만 6,400원에 비중은 무려 8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차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시총, 코스닥 시총 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2만 6,400원이라고 하십니다. 2만 6,400원이요? 네. 뭐 역시나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은 크지만 다행인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오히려 그런 시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애매한 시점이죠. 차라리 확 올라 있거나 확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12,500원대에서 최근 27,500원대로 100% 이상 올라간 매물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타 종목 대비 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바이오 제약이 좀 빠지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일단은 2만 2천원 정도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비중 80%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오르면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절가는 2만 2천원으로 잡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2만 2천원으로 잡고 좀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리스크 관리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은 차바이오텍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무역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멕시코에 이어서 북미 지역 관련해서 무역 분쟁 이슈는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국경절에 들어갔고 또 우리 시장은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추석 전에는 어려운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코싹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잠깐 연출되긴 했지만 그것도 지속성이 없었죠. 하지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것들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IT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워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MLCC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거였고요. 다른 IT 업종, 하드웨어 쪽에서는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매년 연말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시즈널 차트와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년 2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가 매년 2분기와 4분기에 많이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부터 대부분의 IT 업종들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IT 그리고 소비주 섹터 중에서 잘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2300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만 지지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는 지지선이 23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지지선을 좀 확인해보고 반등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트레이트 문호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